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예제 파일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꼭 컨텐츠 사용을 한번 해 주신 다음 실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 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개체에서요 배당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요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당 테이블에는 종목 코드가 첫 번째 필드인데요. 종목 코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행 삽입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위쪽에 행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다면 배당 아이디라고 입력하시고요. 배당 아이디라고 입력하신 다음 문제에서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한 후에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하면요 일련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키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당 아이디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기본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업 연도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하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에서요.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클릭하시면 이로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입력하대에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아래쪽 인덱스에서요. 우리는 문제에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다.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셨고요. 배당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종목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 2, 3, 4, 5, 6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받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의 커서를 갖다 놓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전 혹시나 잘 안 보이실까 봐 10부터 누르고 F2 눌러서 학대 축소창을 띄웠습니다. 숫자 6자리 숫자가 입력되도록 할 거고요.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호는 숫자 0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1, 2, 3, 4, 5, 6, 6개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6개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중간에 하이픈이나 기호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저장 여부도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미콜론 한번 입력하시고요. 입력 시에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다가 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로 샵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저는 학대 축소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확인 누르면 되고요. 직접 입력하셨다면 그냥 입력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현재 종목 테이블의 네 번째 필드에 있는 상장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요. 오늘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함수는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 데이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창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부터 10위까지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1부터 12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라고 비트윈 연산자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 입력하시고 1&12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테이블에 대해서 세문항의 테이블을 완성하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종목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5문항 3점씩 3호 15점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종목 테이블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종목 테이블에 업종 코드, 세 번째 있는 필드 이름의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일반 옆에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업종 테이블의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업종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필드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는데 업종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운드 열은 첫 번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오는 열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업종 코드가 표시가 되지 않고 업종 명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너비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작성된 쿼리 작성기에서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이제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저장을 할 거고요. 열의 개수는 두 개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은 표시되지 않도록 열을 0을 입력하면 첫 번째 열은 표시되지 않고 세미콜론 5라고 입력하면 두 번째 열을 5cm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목록 너비에 오셔서 5라고 입력합니다. 업종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거 목록 너비 작성하셨고요. 목록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로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종목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속성 설정해 보셨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작성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속성 문제 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시면 관계라고 있고요. 현재 업종 테이블과 종목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 배당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배당 테이블을 추가하신 다음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 종목 코드 필드는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테이블에 종목 코드를 선택하셔서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화면과 같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고요. 만들기 버튼 누르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 폼에 가셔서요. 배당 조회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조회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상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레코드 선택기와 폼의 구분선 표시되지 않도록 가로와 세로에 눈금이 교체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폼의 구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 탭에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꾸시고요. 레코드 선택기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이 열려 있을 경우에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 탭에 가시면 모달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성을 예 로 바꿔주시면요. 현재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폼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배경 색깔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을 가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경 색깔을 목록을 누르셔서 액세스 테마 두 번째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작업한 폼의 세문항에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배당 조회 폼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배당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에 해당된 개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세로 눈금자에서 본문 영역에 클릭하시면 모든 개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개체를 선택하셨고 서식 탭에 가시면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사용해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이 배당 수익률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요. 0.0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0.01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모든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 선택하신 다음 연한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연한 녹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한 조건부 서식 배당 내역 폼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배당 조회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조회 폼의 머리끌 영역에다가 조회 단추 옆에다가 인쇄 단추 하나를 컨트롤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네 번째 정도의 단추라는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다가 조회 옆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단추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생성하신 다음에 연결할 거라서요. 현재 명령 단추 마법사는 취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만드셨던 컨트롤의 이름을 모드 탭에 가셔서 우리는 cmd 인쇄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인쇄.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형태를 열 수 있도록 매크로를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들기 가시면 매크로가 있고요. 매크로에 가셔서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오픈 리포트입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업종별 현황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따로 조건은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인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매크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CMD 아까 만드셨던 단추의 텍스트도 문제 그림과 같이 우리 캡션에다가 인쇄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원클릭해서 인쇄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조회품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조회 옆에 인쇄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탐색 단추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조건부 서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선택기와 폼의 구분선도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왼쪽에 개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모달 속성에서 예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업하셨던 배당 조회 폼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하신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 종목명이 같을 경우 아래쪽에요 사실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의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업종 코드를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같은 업종 코드라면 종목명을 가지고 현재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 안에서 종목명이 같다면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조금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연도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는 작업을 아래쪽 그룹 및 요약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머리끌에 가셨을 때요. txt의 날짜라고 되어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 가셨을 때 txt의 날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now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 앞에 등호 입력하시고 now라고 입력하셔서 가로 열고 닫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을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을 설정하실 건데요. 현재 나와 있는 형식이면 목록을 눌렀을 때요. 속성 창을 좀 더 속성 시트를 크게 했을 때 오후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세한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날짜, 자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본문에 종목 코드와 종목명 컨트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선택,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형식 탭에 가셔서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간반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요. 중복 내용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 코드 머리끌 클릭하시고 업종 코드 머리끌에 가시면 매 페이지마다 반복 쪽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인데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TX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호 입력하고요.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슬래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n% 연산자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n% 연산자 다음에 페이지라는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을 보셨을 때 중간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스페이스 없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섯 문항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보기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와 작업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 주시고요. 현재 작업한 업종별 현황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조회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벤트 원 더블 클릭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요.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요. 얘를 클릭하면 배당 조회품 머리끌에 TXT 종목명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데요. 메시지 상자에서 어떤 값 예스 또는 아니오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요. 딤이라고 입력하시고 변수 이름을 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건데요. 메시지 박스에서 입력받은 값을 기억할 변수입니다. 표시할 메시지 박스의 텍스트는 종목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VB, YES, NO 두 개가 예, 아니오가 표시될 수 있도록 VB, YES, NO를 선택하시고요. 타이틀은 현재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 왼쪽 상단에 텍스트가 조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생략이 가능하죠. 가로 닫고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상자에서요. A라는 변수가 VB, YES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라고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GO TO 컨트롤, 특정 컨트롤로 이동하실 건데요. 문제에 제시된 TXT 종목 명의 컨트롤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이용하셔서 메시지 박스 표시하고 메시지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를 값을 가지고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현재 작업하신 배당 조회폼도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수정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점수는 7점씩에서 7호, 35점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종목 테이블과 그 다음 배당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가져올 거고요. 상장일도 가져올 거고요. 자본금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위에서부터 큰 데이터 5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위에서 위쪽에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반환되는 값을 우리는 5라고 입력하셔서 상위 5개 해당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5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요. 테이블이 추가되어 있는 창을 클릭하셔서 회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에 상위 값에다가 5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종목은 고유한 값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값 아래서 고유 값을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커리를 결과를 살짝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종목 코드, 종목명, 그 다음 상장일, 그 다음에 자본금 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커리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자본금이라고 입력하시고 자본금 상위 5종목이라고 숫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입력합니다.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커리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크로스텝 커리입니다. 엑셀에서 피버 테이블과 같이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물론 현재 데이터는 종목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기 때문에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직접 만들도록 할게요.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 가셔서 종목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저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거라서 커리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사 지역을 추가하신 다음에 크로스텝에서 핵머리 끌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열은요. 열은 3, 6, 9, 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결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월의 데이터를 추가하시고 필드를 추가하시고 열머리 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핵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값을 표시할 건데요.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를 한번 추가,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핵머리 끌을 이용해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추가하신 종목 코드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개수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종목 개수는 지금 핵머리 끌에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종목 개수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종목 개수라고 수정하시고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 필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되 빈 셀에다가는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값 부분의 종목 코드에 대해서는 비어있다면 별표로 표시하시오. 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IIF와 이즈널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개수라고 요약을 이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별표가 아니라 그냥 개수만 표시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별표를 비어있는 곳에는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개수 대신에 함수를 이용할 거라서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IF라고 입력하시고요. IIF 만약에 이즈널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어디가 카운트를 통해서 종목 코드의 개수를 구했는데요. 혹시 비어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즈널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우리는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종목 코드의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 작성하시고 I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해서 핵머리글로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공백 앞에 지역명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EFT와 INSTR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우리는 본사 지역에 가서 공백이 시작하기 전 바로 앞에까지만 본사 지역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필드 이름은 지역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필드 이름을 지역이라고 표시할 거고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 함수를 통해서 본사 지역에 가서요. 본사 지역 필드에 가셔서요. 공백이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추출하고서 표시하겠습니다.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 공백 자리 한 칸의 스페이스 띄어서 작성하고요. 그럼 공백이 시작한 위치가 만약에 세 번째 공백이 있는데요. 공백까지 나오진 않을 거라서 바로 앞에까지 마이너스 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LEFT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 공백이 시작한 위치에 바로 앞에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역이라는 필드 명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이제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살짝 결과를 확인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가시면 보기가 있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지역이라고 있고요. 종목 개수라고 있고요. 369, 11, 12에 해당한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비어있는 부분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는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그럼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쿼리를요. 지역별 종목 개수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배당 테이블을 일단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명의 데이터에 필드가 필요하고요. 주당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신 다음 표시하실 필드 이름도요.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고 표시하실 필드명을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는 사업 연도를 가져옵니다. 사업 연도에 대해서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사업 연도의 조건에다가 매개변수는 대가루를 이용하셔서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검색할 사업 연도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연도에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당 배당금에 대해서는요. 정렬을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좀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고요. 1919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업적명과 그 다음 주당 배당금의 평균과 사업 연도가 표시가 되는데요. 주당 배당금의 평균이 소수 이하 자릿수까지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형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수랑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주당 배당금 평균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형식을 표준에 소수 이하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쿼리 저장 누르신 다음 현재 작성하신 쿼리는 사업 연도별 배당금 사업 연도별 배당금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사업 연도별 배당금 평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당 배당금 평균이 소수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고요. 천단이 구분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업종 테이블과 종목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업종 명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종 명을 일단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총 액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액명가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총 액명가는 액명가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눌러서 우리는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필드명에다가는 총 액명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총 액명가와 그 다음에 총 배당금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배당금액 필드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할 거고요. 앞에다가 우리는 필드명을 총 배당금액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총 배당금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다른 조건이 있나 볼게요. 합계 막 구하셨고요. 결과를 살짝 보고 또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셨을 때 업종명, 총 액명가, 그 다음에 총 배당금액 합계 구하신 데이터에 표시 형식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단이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총 액명가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형식을 표준에 숫자 0을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총 배당금도 형식에 가셔서 표준을 선택하고 자릿수를 0을 입력하시고요.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작성하신 쿼리를 업종별 배당금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24개의 레코드 중에 건설업부터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과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인 종목에다만 기타 필드에 고 배당주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작성할 건데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고 어디가 업데이트가 되냐면요. 현재 제시된 그림과 같이 종목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종목 테이블에 가서 우리는 기타에다가 기타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표시하실 내용은요. 고 배당주라고 입력하는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고 배당주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입력합니다.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고 배당주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이 있었죠. 조건은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인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가셨을 때요. 종목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은 종목 코드를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종목 코드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종목 코드라는 필드를 추가하시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인 연산자와 하이커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습니까? 인이라고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종목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배당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프롬 배당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이 있었죠. 문제에서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수익률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0.1이라고 입력하시고 하이커리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를 이용해서 배당 테이블에 가서 종목 코드를 가져올 건데 배당 수익률이 0.1 이상입니까? 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작성하신 커리를 저장 한번 하시고요. 고배당주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고배당주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커리 디자인에 가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4개 행을 실행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주면 화면에서 달라진 거는요. 종목 테이블에 갔을 때 현재 기타 영역에 고배당주라고 추가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추가가 되어 있다면 총 4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찾는 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확인 하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종목 테이블 닫으시고요. 현재 작성하셨던 고배당주 처리에 대한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5문항에 커리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